자 탑걸의 피고프로 다시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 유빈. 야한이 오른쪽 보면서 오케이 굿! 야한이 굿! 으뜸 고! 으뜸 고! 바깥으로! 그렇지! 상위! 또 더 나와! 어이! 더 나와! 밀어! 바깥쪽으로 가자! 다시 으뜸 밀고 들어가다가 벌렸습니다. 김보경이 공부를 빼냅니다. 김보경.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유빈. 으뜸 왼쪽! 세리나. 전방에서 심으뜸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김보경이 사이공간에서 연결받았습니다. 심으뜸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김보경이 사이공간에서 연결받았습니다. 돌아서고 있는 김보경. 자 약간 위험한데요. 그리고 때려봅니다. 심으뜸. 좋아! 뭐라고 쳐! 으뜸 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열제 소모가 많아. 얘네도 세력이 엄청 좋았으니까. 가운다, 가운다. 탑벌은 오늘 경기를 반드시 정규 시간 안에 지금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경기에 김하게 됐어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탑벌 골이죠. 태미 길게 던졌습니다. 넘겼어, 넘겼어. 히밥. 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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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양 팀 선수들이 좀 주고받고 있는데요. 히밥. 히밥. 아, 센스 있게 차놓고 선진합니다. 히밥. 체리다, 바로 쳤습니다. 체리다, 바로 쳤습니다. 체리다. 자, 자, 김보경. 깡미철이, 그리고 유빈. 마무리 시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우리 목숨이 자식 너무 대박이야. 링길 꽂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경도 되게 열심히 하지. 멋있어, 그냥 약간 영어 배우 같아. 고경아, 좀 더 뒤로! 예원이 갔다. 스밍파의 볼입니다. 그렇지. 어, 킥 정확한데요. 일단 잡았고요. 치부 뜸. 하지만 골 아웃됩니다. 일단 열리면 때리고 있는 스밍파 선수들. 아, 오케이. 나이스! 탑걸의 킥인입니다. 자, 차단했어요. 자, 차단했어요. 치부 뜸 슛!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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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단했어요. 치부 뜸 슛! 치부 뜸 슛! 치부 뜸 슛! 태미의 슈퍼스웨그입니다! 정말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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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아! 태미! 진짜 미쳤다! 인정! 아니, 인정, 인정! 너무 미쳤다! 인정! 두 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태미님께서는. 자, 이 지금은 이 가장 심어뜸이 잘할 수 있는 오른발에 딱 갔다 걸렸고. 진짜 강력한 스팅이 나왔는데. 와, 이 순발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태미. 태미의 멋진 세임.